경기도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장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도는 단기적으로 긴급경영특별자금과 산업피해실태조사, 대체물량확보,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지원합니다.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형 소재부품 분야 R&D 지원사업과 생산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경제 독립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정부와 함께 더욱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